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모금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35%와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하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7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제2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앞장서는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해왔는데요 오영훈 지사는 또 지역 경제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미래 신산업 기업 유치 육성 확대 도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AI 시대 디지털 시대의 전기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기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그린소를 비롯한 그린에너지의 수요는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선 주민 투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도민 사회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공항 추진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사는 또 관광 분야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관광 분야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그리고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산업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지사는 지난 2년간 혁신적인 도정 운영으로 우수 사례를 잇따라 만들어 온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는데요 향후 2년은 이러한 시도와 성과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권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확대하고자 추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관리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주택도지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43트라우마센터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출연기관으로서 더욱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 4년간 1514명의 43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데요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국가서비스 대상 워케이션 부문 수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서비스 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경제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아일보 등이 후원하는데요 매년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비스를 공모 선정하는 권위있는 시상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서비스 경쟁력과 산업적 사회적 기여도 운영성과 지속가능한 경영계획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수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오는 12월 발표되는 제26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 최종심의 후보로 추천되는 특전을 얻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대상으로 실시한 워케이션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1위에 선정됐는데요 올해 1월에는 영국 bbc가 한국 워케이션 인기장소로 소개하기도 해 워케이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모금 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35% 와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까지 모금 건수는 4550건 모금액은 5억 2300만원인데요 특히 6월 한 달간 모금 실적은 1292건에 1억 4900만원으로 5회 들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주도는 상반기부터 수도권 번화가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직장인을 중심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는데요 기부자의 97.4%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로 소액 기부했습니다 기부자의 평균 연령은 도 지역 평균보다 1.7세 낮은 41.5세였는데요 젊은 층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풀이됐습니다 제주도는 연말정산을 위한 직장인들의 기부가 집중되는 11월과 12월에 맞춰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재해치약지역 도민들의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폭설 태풍 호우 강풍 등 다양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요 보상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 상가 공장이며 주택 보험료는 85%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우편을 받은 도민들은 동봉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수합해 보험사와 계약이 이뤄지고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제주의 과거와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제주시 카로테라 연동 신대로 탑동이 80년대 모습과 40여 년이 지난 지금 모습을 담았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정복 사무소 제발 최선의 2년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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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